뭐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그 아우라가 생각할 게 많으니까 안 해도 후회 해도 후회 멋진 남자로 다시 퇴근하고 싶습니다 노래하고 나면 공허해 아우 안녕하세요 이런 거는 처음 봤어요 딱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엄청 다행팀에 형 마음대로 했잖아요 저도 좀 같은 거 한 것 같아요 아니요! 이거 해야지 않는다 딴 프로나가 왜 여기 왜 아파? 배우고 싶은 게 뭐야 아름다우